캐비어가 낙지에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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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야. 그렇다면 선배의 맘에 탕! 탕! 후루루루! 탕! 탕! 후루루루! 탕! 탕! 후루루루! 후루루! 흐리! 흐리! 후루루! 탕! 후루루 짭짭! 후루루 짭짭! 맛 좋나 하면. MC 하는 거를 다 따라하려고 그래. 오늘 그래도 의상을 차라리 입어주셨네. 오늘 뭐야, 시상식이야?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오늘? 럭셔리한 파티를 좀 하려고. 진짜? 아니, 그런데 그래도 딱 차로 입고 강남거리를 활보하니까 그래도 어깨가 펴지네. 그런데 강남은 누가 이러고 다녀. 아니야, 강남은 이러고 다니는 사람처럼 웨이터. 형님, 오늘 확실한 분이세요, 형님. 오늘 맥주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오늘 괜찮아? 괜찮습니다, 형님. 저희가 시즌3 들어가면서 뭔가 축하 파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축하 파티. 이리 오세요. 여기 완전 맛집입니다. 뭐야? 제가 다 예약을 해 놨어요. 우와, 음식 봐. 앉으세요, 앉으세요. 벌써 다 차려놨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들이야. 우리 정도면 독밥 투어는 샴페인 터뜨려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가 넘었어. 자, 2% 가자. 보내, 보내게. 시즌3까지 올 줄 모르겠겠어, 이게. 고생했어, 선생님. 고생했어, 고생했어. 그리고 생일빠른 내가 네 번째. 친구야, 고생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건배사 준비해 주시고, 건배사 준비해 주시고. 샴, 치, 하 하면 독지평 하겠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샴페인에 취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독박 투어에 취하면 평생 행복할 거야. 샴, 치, 하! 독지평! 너무 노인네 같다, 근데. 이거 한자 쓰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 음식 좀 소개할게요. 이건 독도 근처 새우고요. 독도 새우. 이거는 독소를 뺀 삼배채굴이라고 개발한 굴입니다. 여름에도 먹어도 되네. 엄청 크다. 이건 전복 사압입니다, 사압. 사압?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이거는 이제 탕탕이에다가 캐비어까지겠죠. 나 캐비어 안 먹어. 캐비어가 낙지에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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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야? 후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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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루루 짬짬! 후루루 짬짬! 맞쫌! MC하는 거는 다 따라하려고 그래. 이거 해가지고 딱 드셔보세요. 와, 이거 사압 죽이네. 이거는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음! 음! 아, 굴 진짜 맛있네. 맛있어? 응. 진짜 커. 너무 맛있다, 이게. 맞다. 나 지나가는 분이 독박초 완전 팬이래. 음, 진짜? 그래서 독박투어 다닌 데를 따라다닌 데. 봐봐. 어? 진짜네. 우와, 우와, 우와. 혜진이 사진 찍었더니. 똑같이 찍었네. 나랑 똑같이 찍었네. 그리고 두리안 아이스크림.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쉴 때마다 독박투어 도장깨기 하고 있대. 똑같은 데를. 러브 팬이라. 그분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동남아 돌았으니까. 멀리 좀 가줬으면 좋겠다고. 맞아. 멀리 한번 가자. 시즌3도 하는데. 그래, 유럽 가야지. 유럽? 유럽? 유럽. 나 유럽 안 가봤어. 유럽 한 번도 안 가봤어. 우리 포도송이가 확 벗어나네. 확 벗어나. 세훈이는 유럽 많이 가봤잖아. 어디 어디 가봤어? 이탈리아, 독일. 너 많이 갔구나. 그렇겠다. 체코. 체코? 체코가 프라 아니야? 응. 체코 프라. 영화 보면 프라 많이 나오잖아. 어, 프라 가보고 싶어. 프라 멋있어. 멋있어? 응. 나라 한 개 가고 좀 돌아오는 건 좀 그러니까. 두 개 정도 가야지. 그래, 기왕 갔는데. 나 스위스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스위스는 밥만 먹어도 그냥 개인당 5만 원이래. 맞아, 맞아. 거기서는 그냥 장난 못 칠 것 같아. 맞아. 우리 싸울 것 같아. 노래도 하면 못 할 것 같아. 폭박자. 노래하지 마. 터키 좋아. 터키. 트리키 얘가 음식이 예술이야. 그래? 가봤어? 아니, 우리 국제 페스티벌 때 터키 분들 오신 적 있거든? 아침을 아예 이렇게 먹어, 아침을. 아침을? 상다리 부러지게 아침을 먹어. 아, 그래? 어. 거긴 다 식탄맨들이야. 트리키에 검색했더니 이거 나오는데. 진짜? 어. 이게 사진이야? 어. 대박이다. 이거 타러 먼저 가자. 너무 멋있다. 이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네, 1위. 나 여기 가고 싶었어. 트리키에 검색했더니 이거 나와, 진짜? 가고 싶었어, 여기. 트리키에 치니까 이거 나와. 뭐? 스머프 마을이라고? 아, 그 진짜 그 만화 스머프? 어, 어. 이거, 이거 형. 이거 말하는 거지? 어, 맞아, 맞아, 맞아. 스머프. 와, 신기하다. 집을 배경으로 한 거기래. 여기가 어디야, 형? 카파토키아? 거기가 열기구 타는 데잖아. 아, 그래. 오, 좋다. 응, 빨리해. 좋다, 좋다. 트리키에 픽스. 오케이. 그리고. 체코, 프라. 아까 프라. 두은 데로. 프라 가보고 싶어. 오케이. 트리키에랑 체코. 오케이. 우와. 여기가 성 비투스 대성당. 이런 게 형. 유럽이죠. 진짜 유럽 그 잡채다. 찍어, 찍어, 찍어. 이거는 사진각이다. 와이프랑 이런 데서 만났어야 되는데. 형, 나 한국 안 돌아갈래. 여기 떠나기가 싫다. 바나 속에 있는 것 같아. 와, 옆에 봐. 진짜 멋있다. 아니, 영화 같아. 세트장 같아. 화성에 온 것 같아. 화성, 그래. 화성. 너무 즐겁다.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이게 뭐야? 42만 5천 원. 42만 5천 원. 56만 원. 어? 어리세요, 연기라는데? 120만 원이네. 물어보는데 돈이 더 들긴 한다, 확실히. 야, 꼭 써 있고. 내가 제일 잘 나온다. 세훈아, 야, 야. 나 진짜.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진짜로. 아, 이겼어. 여기. 또 꾸별려야 하는데 왜 더해. 이렇게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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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